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출근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번만 더워가지고 먹으면 더워 역시 에파 에파 품절이 되고 있어 그릇 피자리 소금 소금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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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물 고춧가루 바삭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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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그리고 바삭으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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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퇴근 퇴근 어허허허허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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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줍니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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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스카이보틀에서 나온 볼륨인 컬러 립밤입니다. 컬러, 보습, 볼륨 세 가지가 한 번에 드는 올인원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데일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찢었다.. 요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디어 코랄인데 제가 봉웜이어서 거의 착붙! 여러분 어때요? 다른 플러핑 제품들은 좀 자극적이어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입술이 조금 통통해진 것 같지 않나요? 장기적으로 입술 볼륨을 채워줘서 꾸준히 바르고 있습니다 코랄 덕후 자극적이거나 싸지도 않고 딱 적당한 쿨링감만 있습니다 이거는 쿨톤들을 위한 어두워 핑크 원래는 발색 제품 따로, 립밤 따로, 블루 제품 따로 이렇게 발랐는데 이제 이거 하나면 끝! 진짜 쿨톤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쿨! 립 정보 종결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강추하는 이유 가격이 진짜 저렴하거든요 또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란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나 까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이제 놔두셔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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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같이 켜고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라지아나로 콕콕텔아. 왜 왜 왜. 라지아나 나와야 되니까. 잠시만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배달에서 나간거죠? 네. 모르겠어요. 일단. 뭐 했는데. 그리고 막. 어쩔하지 마. 네. 여러분. 이제. 한 번에 들었는데. 깊닫고. ret stitch. 마지막. 리콰트. 바이러스를 부어. 로맨이. 안타기. 로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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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은 하지 마세요 좋은 아침 아침이고 출근 중입니다 오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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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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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것으로 만들어, 난 그러면 흩언을aching 나는 오이 Sinne 한가嘸 좋아? 응 고생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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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issy 메롱 망했다 우음 준비, 시작! 선생님, 좀 큰일 났어요. 이거 배차 먼저 잡힌 게 바지 두 갠데 방금 또 이게 들어온 바지를 하나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 남은 흔적이에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도루베이크샵입니다. 저희 주문 주셨잖아요. 근데 토마토 바지 콩깡이 풍부하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베카으로 지금 나가도 될까요? 베카 크림치즈 콩깡이 여기 그것들 마시고 잘나가는 콩깡입니다. 콩아 진짜 나가는데? 저요? 네. 남녀문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하하하하 나이스 하신 분이었어요, 신사님. 진짜? 근데 거기 대파 잘라 잘라 가지 않았나? 지금 포장 안 떠? 와 선생님 진짜 딱 잘 보셨네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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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안에서 소고기 도시 도시 사 Esto 스피어 베트남 고춧가루 구입 킹 킹 킹 킹 킹 구입 Obviously요 스파게티 아메리카노 2개 잠시만요 아니요 이거 손님인데 포장해달라 네? 음료도 있어요? 음료 있어요 퇴근 됐다 왔습니다 짜잔 이거랑 이건데 똑같이 그냥 이 검정색 가을 치마 고요 구독자님이 선물해주셨어요 오늘도 딱 마리떼 가방을 맸는데 이거를 구독자님이 선물해주셨어요 땀 흘려서 찝찝하긴 한데 이게 랩스커트인데 어떻게 입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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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타전댐 블루베리 케이크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노란 속살 터라스 오픈 터라스 오픈 완료 터라스 오픈 완료 터라스 오픈 완료 실험 티라스 têm 트 circumstance 여기 оч Ring 오징어 오일 내장 전 Euch을 맡은 물 뒤로 다 푸짐 탕수육 가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